우유 케이크 케이크 맛있는 걸로 사자 그래? 뭐 먹지? 아예 우유 케이크로 사자 오 이거 괜찮겠다 우유 케이크? 여기다가 뭘 적는 거야 적을 수 있어? 할 수 있네 ER, 사랑해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명씩 뭐 쓸까, 그럼? 어, 한 명씩 그거 괜찮을 거 같아 이건 일단 몰아쓸 짜리 ER HBD 어, HBD Happy for this day 하트, 하트 사랑해? 하트, 어 사랑해 이런 거 괜찮을 거 같아 사랑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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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됐다 이렇게 이렇게 꽂을까? 네, 오케이 케이크 완성 케이크 완성입니다 맞아요 시작했다 시작했다 시작했어 언제 들어가지? 한 분에 들어갈까?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근데 전화 근데 일하고 있을 때 전화 오셔서 오빠였거든요 근데 미연구 오빠 올게요 그리고 요즘에는 우리 잘 만나면 미연구 미연구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가자 갑니다 열어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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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안 열어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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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리로 가면 우리가 보여 그래 이렇게 가야 될까? 아, 안 보여? 안 보여? 안 보여? 맛있어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김종현 생일 축하합니다 소원주 라인이죠? 러브 분들과 우리 멤버들 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직접 나는 집에 간 줄 알았어요 고마워 생일 축하해 주세요 생일 축하해 주세요 생일 축하해 진짜 생일 축하해 줄 몰랐어 몰랐지 아예 근데 좀 놀라게 하셨어요 갑자기 불 꺼져서 솔직히 진짜 놀랐고 그래서 진짜로 애들이 집에 간 줄 알아서 집에 갔네 이제 또 집에 가면 만나니까 했는데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나타날 줄 몰라가지고 솔직히 좀 많이 놀랐고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 몰래 미션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와아 재밌었어요 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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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